어디로 가? 좁은데? 안녕하세요. 고인팀입니다. 여러분 월간 세븐틴 4월호 주니어 아이디어 방탈출 준비 되셨나요? 준비된 사람 썰이 질러! 됐다. 시작하자. 여기 보면 영어에 하나만 지어져 있어. P. 잭 더 리퍼. P. E.S.T. P. 흥미가 안가는데. 하나 풀었다. P. A. S.T. Mary! Looking for Mary? 이거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가 있어? 이거 보다 나침반. Mary? 숫자가 5개란 말이야? 댄 로얄에 대한 글씨 없냐? 어디? 댄 로얄? 여기 숫자가 5개가 있는데. 뭐지? 1843. 1844. 2번, 0번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근데 이게. Mary. 어? 맞다. Mary. 우리 지금 Mary를 찾아야 되잖아. 맞다 야. 20. 나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와 나이스 나이스. 미안해했다. 미안해했다. 메리였어! 2번이다. 6번이냐? 색깔인데 이거? 어? 어? 뭐야?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비싸지 않아? 어? 그러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건데? 형 그 편지 조심해.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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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7. 검은색, 핑크색. 파란색, 노란색. 4. 빨간색, 파란색, 핑크색. 2. 742. 742. 와. 들어와. 내가 찾으실게. 야 민규야. 전화 3036. 알파벳이 뭐냐? 3039 알파벳? 응. 번호 하나당 세 글자야. 이것도 근데. 이것도 여는 게 이거거든? 어 야. 왼쪽. 맞을 수도 있겠다.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래. 아래? 어. 오 열렸다.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나 넘어갈게. 자. 1, 2, 3, 4, 5, 6, 7, 8, 9. 이거 숫자 번호로 똑같은 건데? 어. 자 그럼 이 4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4개의 순서가 뭘까? 알겠다. 왜? 형. 엔터잖아 엔터. 여기 스파이 다 있잖아. E, N, T, E, R 순서로 불러봐. E가 뭐야? E. 9. 9. 9. 9. 9. 예스. 나이스. 야. 붉게 추명된 눈으로 까맣게 터버린 마음으로 파랗게 질려버린 그 얼굴이 내 앞을 스치고 검은 그림자가 되어 붉은 선열이 흩뿌리고 어느새 검게 변한 그의 그는 힘없이 쓰러져 초점을 잃은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가. 지금 여기 글에 있는 게 여기 색깔이 다 있어. 마음으로. 아. 가두에 놔봐. 이 검은색 빨간색 이게 저 방향들 아닐까? 그럼 그런 모습이니까. 빨간색 이게 왜 어리지? 와 됐다. 와 됐다. 와 됐다. 뭐야? 뭐였어? 그냥 빨간색부터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하늘을 이렇게 할게. 나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필요 없었어. 잠깐만 여기 수자 있잖아. 끔찍한 공. 1, 3, 1, 3, 4, 5. 결국 1, 3, 4, 5번째 고양이만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힌트네. 좋아. 1, 2, 3, 4.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맞대. 해보자. 준희. 와 잘하면 열렸는데? D, A, D. 1, 3, 4, 5. 해보자. 준희. 와 잘하면 열렸는데? 1, 3, 4, 5는 D, E, A, D. 오케이. 준희. 개구리를 대상으로 상체 자극 실험을 했다. 어 머리드네. 잠깐만. 어. 한 번 해봐 형. 이게 맞춤. 1, 2, 3, 4, 4. 1번. 어 켜서. 와이. 여기 안 있어? 이거야.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야 우리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쓰는 것 같아. 야 여기 무덤 있다. 무덤이 있어. 여기 안에. 맞아 맞아. 어 여기 여기. 책 다 열어봐. 다 열어봐. 다 열어봐. 거짓 공략만 일삼는 나쁜 선동가로 기억하지 않는다. 아 초반진. 그 뭐냐? 그의 일생. 그의 일생. 그의 일생. L. 그의 일생. L. 어 잘생긴 정치인은. 나쁜 선동가가 여기 있어. A. 그리고 거짓 공략. 아니야 찾아올 필요 없어. 만약에. 세 번째랑. FIRE. 파란색이 초록색은. 빨간색은 보라색은. 사랑에 빠진 듯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현수. 첫 느낌이 두근거림이다. 이거 이거. 어 두근하려? 어 오케이. 두근하려? 첫 느낌은 두근거림이다.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이성의 감정에. 그리고 마법처럼 잠에 빠져돈다. 또 한 명이 작은 새롭게 정숙했다. 세게 빠져린다. 이거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야겠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 침대에 누워? 빌리카이 래기 같은 잡지를 죽여버릴까?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우와! 우와! 야, 왜 그래? 공부방을 가지고 안이 되네. 뭐 나왔어? 밑에 또 나가야 했네. 아, 진짜 왜 그래? 아, 잘 놀라나. 마지막으로 구조목이 그니까 왜 이렇게 없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